OOO OOO ZYCHOLOGY 여기다 붙여봐라 어디에? 여기랑 이걸 마지막 해야하네 웃어 나면 어떻게 해? 희엑 원, 투, 쓰리, 스포츠! 아, 쉿. 원, 투, 쓰리, 스포츠! 언니와 함께하는 생일이 벌써 세 번째라니 시간이란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언니가 한 해 생일 첫 번째 순서이니라 귀엽다. 어머, 귀찮은 것 같아. 뭔가를 많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신난다. 너도? 진짜?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뽀뽀. 갑자기 뽀뽀해주자.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합니다.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. 뽀뽀해주자. 뭐 하는 거야? 노이홀. 부끄러워. 보다 지고 있습니다. 고마워요. 네! 고마워요. 또 고마워요.